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소송을 통해서 하신 분 있어요?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전 법정을 갔거든요 소송이 안 끝났다면 아예 문제일 것 같아요 자기는 뭐야? 저요? 밥이 아니 뭘 우리가 멘트를 못 치겠지 않아요? 그냥 볼게요 뭐 알아야 치지 여기서 알아야 뭘 얘기할 거 아니면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소송을 통해서 하신 분 있어요?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전 법정을 갔거든요 소송이 안 끝났다면 아예 문제일 것 같아요 자기는 뭐야? 저요? 밥이 아니 뭘 우리가 멘트를 못 치겠지 않아요? 그냥 볼게요 뭐 알아야 치지 여기서 알아야 뭘 얘기할 거 아니면 5초? 10초?